인천시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오는 11일부터 10개 군구에서 동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. 그동안 각 8개 군구에서 개별적으로 이뤄지던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이 계양구와 부평구까지 포함해 10개 군구로 확대됐습니다. 이 사업은 민선 8기 시민 제안 공약사항으로 올해 처음 추진되는 가운데, 지난해 6월 인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을 통해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습니다.